와 저도 세계 최초의 요기지네임입니다.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지금 촬영이시죠? 네. 어쩌면 여러분들이 촬영한 그거를 디스코볼 채널에서 달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. 화질 점검하십시오. 이따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줘야 돼. 지금은 괜찮아. 너가 운전하면 앉아야 돼. 여기 흔들 막 움직이는데 여기 빡빡 한 번 해봐. 자 간다. 가만히 있어. 살짝만. 이따가 가만히 있어. 움직이마. 세계 최초의 오토바이 요기. 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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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와우. 고맙다 진짜. 됐죠 그렇죠. 네. 이거 생각만 하고 언젠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. 이야. 이거 굉장히. 네. 나중에 유명한 거 촬영하러 가실 때 저희 아들. 너 몇 살이야? 9살이요. 나랑 같이 달려야겠다. 오늘 생일 최초의 오토바이 요기는 우리 은결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였어요. 하나 봐. 와우. 은결이 멋져요. 와우. 와우. 왼쪽 쳐서 봐. 왼쪽. 머리 살짝. 씩 웃어봐. 하나 둘 셋 씩. 어휴. 진짜. 긴장해서 이비귀자. 아우.